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KBS의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KBS가 사전특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맹폭격을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송봉섭, 바로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은 차강급입니다. 이제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부의 김미경 영장정당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인신구속은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송봉섭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진해가면서 다음은 누가 차장이 되고 다음은 누가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관위가 어렵지 않게 되기 이전에는 그냥 사무차장이 되면 당연히 사무총장이 되는 그런 일종의 트랙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시 출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시 출신이. 그게 뭐 본인 방송통신대학 나오신 분도 많고 야간대학 나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세를 빨리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봉섭 씨는 잘 알 겁니다. 이 송봉섭 씨 사무차장 전 박찬진 사무총장 그 전에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김세한 씨 밑에서 대선이 치료졌고 박찬진 씨하고 박찬진 씨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 체제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료졌고 송봉섭 그리고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하에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 치료진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조혜주 씨 4.15 총선을 이끌었던 그 다음에 김세한 박찬진 송봉섭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간립위원회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위 사전투표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 걸 실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를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정거가 19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당시부터 이미 국내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내 전현직의 고위직 가운데서 그냥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야 h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7년도 2012년도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자비하게 조작한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관여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그리고 상당한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까지 여러분들 조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 엔진이었고 추모자였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된 거죠. 이분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거든.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이 증거물이 그대로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련 홈페이지에 역대 선거 데이터가 다 보관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결국은 이 문제를 지금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항상 물결치듯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금 kbs가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kbs 9시 뉴스에 3월 6일 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사전투표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2012년 이전에 국내 부재자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재미를 본 겁니다. 재미를 보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한 4만여 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선관위가 역량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까지 다 선관위가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만들 때 김용희 씨 그다음에 또 민 누구입니까 그 사람 사무총장들이 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규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짓을 했느냐만지를 못 잡아냈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몇 표나 훔쳤는지 언제부터 했는지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지만 하늘 아래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3월 6일 날 보도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이게 9시 뉴스 보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까푸카 님이 만든 왜 더 카르텔 이름 한 번 방송되면 전국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선거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까푸카가 이름 제작한 왜 더 카르텔하고 그다음에 이런들 누가 이런들 당신의 한 표 만드신 감독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전쟁 만드신 분 강덕영 감독이 만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그거 두 편만 여러분들 kbs 9시 뉴스 여러분들 내보내면 그럼 전국이 다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선거를 다 만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만졌지 않습니까 이게 3월 7일입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될 거라고요. 선관이 사면초가 선관이 항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까푸카가 만든 왜 더 카르텔을 한 번 9시 뉴스 이름 때리게 되면 선관이고 나발이고 다 이러면 초토화될 겁니다. 그다음 이러면 그다음 날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러면 한 번 더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딴 수사 관리관 날인 요구 사면초가 선관이 이런 내독이 나온 거죠. 상당히 상시하게 다루었네요. 내용의 이 내용을 송봉섭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따님 채용 청탁한 힘이 인정하시나요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권력 당신들한테 다 만들어줬잖아. 아니 그런데 내가 딸 하나 이러면 들 그냥 음소제도 차원에서 한 번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딸 아들이 있잖아 내가 딸 하나 이러면 집어넣고 당신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줬잖아 권력을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시장군수 국정장 도지사 기초위원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다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여당 야당 사람들 생각 좀 해봐 나 송봉섭이야 나 송봉섭이 이야기하는데 너거 다 우리가 권력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kbs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뭐 어떻든 해선같이 나타난 jah님께서 전부를 다 까발게 준 거 아닙니까 2012년 제외국민투표부터 부정선거 한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설마인데 2016년도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2018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다 덮을 겁니까 오늘 이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선관위 사람들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투표지는 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지만 당신들이 제조 생산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가 당신들이 다 공개했잖아. 우리가 무슨 뭐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 아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가 다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도망갈 거냐고 당신들이 당신들 도망 못 가 나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득을 볼 일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돼 가지고 뭐 큰 거 대단한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러면 다 하늘나라로 갈 때 자식들한테 뭐죠 참정권이라는 것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참정권의 권리를 자식들에게 빼앗는 것이 그것이 애비나 어미가 할 짓이냐 이야기예요. 그런 짓을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한 거고 그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질책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다 살아야 되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남 이승만이 그렇게 이런 열렬하게 평생을 노력해 가지고 노예인 신분을 탈출을 시켜줬는데 그걸 다시 노예인 신분으로 몸이 역주행을 하도록 한 그 죄를 당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겠냐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거에 침묵하는 인간들도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야기죠. 내가 질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질타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